유차익스타일 냐와사님 준비하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조금 기다리세요. 자 여기 줄, 수겨비 여기 줄. 자 이것은 수겨비를 위해서 주신 그리스도의 몸과 귀입니다. 이것은 선을 위해서 지키고 흘릴 시 그리스도의 몸과 귀입니다. 소를 위해서 지키고 흘릴 시 그리스도의 몸과 귀입니다. 아 Now's leadership. 기자가 나를 위해서 지키고 흘릴 시 그리스도를 보내주세요. 8 grand promised 넘게 예술이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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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